퍼픔 5연을 부르는 거야, 2년 차트. 2년, 2년? 뭐지? 그럴 줄 알았어. 정답, 정답.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완전. 정답, K2 그녀의 연인에게. 정답. 아, 이거 뭐지? 돌아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날 위하기별 김혜린. 우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다,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이라도 날 부르면. 그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 돌아와, 응. 응사, 응사. 맞다, 맞다, 맞다. 응답하라의 리메이크 되면서. 이거 인기 진짜 많았는데. 또 내게 사치인가봐. 돌아와, 응사. 아, 응사. 아, 응사. 아니, 뭐 40이 넘었는데. 저런 거 갖다가 또 설레어하고 있어.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너무 좋다, 이거. 세상에나. 너는 결혼했잖아,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우리가 아는 노래를 조카들이. 같이 듣고 좋아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좀 좋아하냐. 그치, 그치, 그치. 동감이 됐잖아. 옛날에 이승철을 좋아했던 이모님들이. 어, 맞아.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이거 우리 시대 때인데. 근데 요즘 우리 이모차트를. 지금 가수들이 또 다시 부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이모차트. 대망의 1위곡. 어떤 노래를 폭풍 오열을 했는지. 버즈가 안 나왔잖아. 그래. 겁쟁이가 왜 안 나와. 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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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도 좋아. 눈과 아우이 아우 아우 그 여자. 이게 왜 안 나와, 진짜. 나는 사랑했어요. 구현식의 사랑이용. 너무 좋지. 이게 아까 남지은 선배님이 나오셔서. 솔직한 가사. 어, 맞아. 정말. 나는 그거. 어디로 가냐. 이별 택시. 아, 요다 아저씨. 제가 술 먹고 택시에서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니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아저씨. 아저씨. 바다 보러 가실래요, 저랑? 아, 진짜. 이별 노래 1위는? 과약! 여기 1위가 있어? 과약! 어머, 이걸 잊고 있었어. 왜 지영 언니를 사랑하네. 미쳤다. 어머, 지영 언니. 어머, 지영이야? 지영 언니. 어머, 어머, 어머. 지영 언니야. 일찍도 확. 그대라도 널 지우고 기억의 모두를. 다시.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너 나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다 것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너 사랑해 넌 나를 잊길 바래 너를 주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나오면 발라들 거야 다시 컴백하면서 이 노래로 완전히 빵 떴지 그러부터 발라도 켜야 된 거야 총 맞은 것처럼 하면서 빠방 터지지 백지영 언니가 요즘 친구들한테는 탑골 청하로 불린다고 하더라고 벌써 지영 언니도 탑골이야? 탑골이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